동래형은 너무 사파야 정파의 마지막 보류인 내가 밀리면 안 돼 내가 당하면 정파에겐 이제 빛이 없어 정파의 마지막 보류인 정파의 마지막 보류인 이ились 자신불은 들어가야, 궁금해요 역시 동래형은 저거 어디 안 가는 Beau 오? 이야 농혜 형 대리기 진짜 지린다 지려 야씨 저걸 지르냐? 대단하다 농혜 형 지린다 지르기 진짜 저거에 지르다니 대단한 동기야 지르기의 신이요? 상대는 동래형이야 역시 동래형이다 저걸 지르다니 리얼이 스트레이트 했다 약약만 역시 무시 콤보 무시 콤보 동래형 어후 бу이 도매 도매 공격 동물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다 가질지 했다 순간적으로 가질지 오케이 리요리가 좀 되는구만 다크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클릭 으흐흐흐흐흠 야쌉해 야쌉하다고 야쌉해 야쌉해 야쌉하다고 야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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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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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받군 그게 잘 안되지 저게 더 많이 날아요 아 이러네 1라 2라 아.. 흑가리가.. 아 역시 동네형답다 스타일이 진짜 변태같아 동네형 스타일 아 동네형한테 연타될게 의미없지 동네형한테 연타될게 의미없지 동네형한테 연타될게 의미없지 쩝쩝쩝 아 아 역시 고고전은 역시 오우씨 이게 뭐야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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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짜증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짜증나네. 아유, 짜증나네. 아유, 짜증나네. 초피를 왜? 초피를 왜? 아유, 짜증나네. 아유, 짜증나. UFF, 짜증나서 잡았습니다.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네. 1. 3. 3. 4. 5. 5. 5. 5. 5. 6. 5. 5. 각야랑 같이 맞게 전투를 가. 아이씨! 바라붙다. 기누 끄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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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보이는데 왜 안좋아진다. 연잡은 1등이 아니라. 야 이 새끼 야때문 놈... 야 이 야때문 놈아... 이게 뭐야 야때문 놈... 뭐야 당신은 연접하려고... 아이 미쳤나 진짜 어구치 아구치 야 너 돌아온 걸이 사는 거 없지? 뭐지 뭐야 뭐? 야! 그만해 그만! 야 너 때문에 시키만 가져! 아이씨 야 진짜 아우 진짜 나 나가도 되죠? 나 연잡 싸우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니까? 아 이 압박한 놈아 왜 압박한 놈 진짜 압박한 놈아 압박한 놈아 압박한 놈아 아 아 아 아이씨 압박한 놈아 압박한 놈아 넌 뒤졌다 압박한 놈아 아 이 압박한 놈 뒤졌다 압박한 놈 아이씨 시작하자마자 연잡이야 추õ 죽어 죽어라 아이씨 num 아이씨 집어말고 고고고! 랍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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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다맨 아 이거 이걸로 아이씨 아이씨 아우 얍삽해 진짜 얍삽하게 야 이거 까지? 이거 까지 훅직하려고? 이걸 훅직하지 마라 얍삽하다 아이씨 나와 근데 내가 불리한 상성 줬다 내가 불리한 상성 줬어 아 내가 불리한 상성 줬네 아이씨 원래 크리스리 이번 놈은 내가 유리한 상성인데 내가 불리한 상성 줬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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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루 스트레이트다 고루 스트레이트다 어 각야는 뭐야 나 이렇게 할래 아 근데 어쨌든 힘들다 동래형 각야 힘든데 O Ooh As 이 은 아 으 으 아유 쒸 2 3 3 2 3 5 5 5 5 5 5 6 6 8 8 10 10 10 11 11 12 12 14 15 15 15 15 16 16 16 17 18 20 18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우 진짜 아 뭐야 뭐 장난하나 얘랑 나랑 둘 다 장난하나 지금 서로 안.. 서로 못 때리길 연습하네 와 뭐야 아악 아우 씨 진짜 그만해 아우 봐라 씨 야 아우 악마같은 놈 이 악마같은 놈아 내가 이래서 동영과의 전투를 피하려고 한 거야 이게 내가 동영과의 전투를 피하려고 한 이유야 아우 씨 아우 씨 갓캔이랑 연장만 써 갓캔이랑 연장만 써 갓캔이랑 연장만 쓰냐고 야 갓캔이랑 연장만 쓰는 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쇠 손이 특수에요 셋짱보다는 손이 특수에요 아우 신기하다 아아 아 이 하나 몰라 아 이게 의미도 없는 연장 나는 못 잡는 적 의미도 없는 아 아 이 망할려봐 야 이 망할려봐 야 이 망할려봐 야 이 망할려봐 아우 진짜 대하디하네 진짜 아우 아 일단 장관 죽였다. 아우 지겨워. 장관 지겨워 죽이네 진짜. 아 뭐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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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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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이겼다 좋네요 야비에요 야비 좋아 야비 이겼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